지금 헤어스타일이 뭐가 제일 불만이십니까? 볼륨감이 너무 없어서요. 그게 제일 큰 불만인 것 같아요 지금. 볼륨감이 가장 불만이시고 얼굴형에는 제가 봤을 땐 너무 쩔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. 이마가 좀 넓죠? 네네. 이마 한번 보겠습니다. 저희 상비용? 만들어볼 단위입니다. 가르마 스타일로 하나? 가르마 스타일도 자주 하고요. 그냥 내리기도 하고요. 가르마 스타일이 좀 있어요. 위에 좀 많이 갈라졌네요? 네네. 옆에서 봤을 때 이쪽 부위가 너무 볼륨이 좀 없는 느낌? 맞아요. 좀 들어서 뿌리펌을 먼저 한 다음에 머리는 살짝 다듬는 거예요. 지금 앞머리도 좀 더 빌려야 예쁘지 않을까? 머리 괜히는 어때? 지금 좋아요. 좀 애매하긴 한데 조금 나는 애매한 것 같아요. 아예 짧든지 아예 길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르마 스타일 타나? 다 내리면? 둘 다 해요. 둘 다 해요? 네. 그럼 나는 뿌리를 앞에서 이렇게 옆라인 여기까지만 좀 넣어줄게. 아 네. 가르쳐. 가르쳐. 오븐이. 네. 그럼 동작이. 가르쳐. 여기가 한번 더 올바른. 그는 여기가 한번 더 올바른. 에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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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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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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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.